한국경제TV 올해는 순차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이렇게 이러한 목적에서 선발한 가장 첫 번째 기업이 오늘 반응을 이 시간에 모시는 기업입니다. 혁신을 실천하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인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사이클링 패션커페니 모어덴 최희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기업을 소개하실 때 업사이클링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재활한 다음을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데 특별히 또 업사이클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리사이클링과 다르게 소재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활동보다는 그 소재를 그대로 변형없이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유리병이 그릇이나 쟁반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가죽의자가 가방으로 변환이 되거나 이러한 활동 소재의 특별한 변형 없이 그대로 다른 쓰임새로 만드는 활동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은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친밀한 용어가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뭔지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소개해 주시죠. 사회적 기업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시작할 때 어떤 소득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의 밸런스를 둔 회사가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회에 얼마나 이롭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또 그와 맞춰서 회사 자체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는 것이 사회적 목적에 맞게 성장하는 게 사회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의 부분을 업사이클 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가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컨셉과 아주 맞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특별히 시청자분한테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은 모하덴이 바로 기업을 소개할 때 이것만 아시면 대충 시청자분이 아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하덴 또 최현 대표님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하덴은 가장 쓸모없음을 가장 쓸모있음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재활용이 되면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재활용조차 안 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폐기물 이른바 절대 폐기물이라고 하는 폐기물을 모아서 또 다른 쓰임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대부분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85% 정도가 재활용이 되는데 나머지 15% 정도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안전용품입니다.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이 이러한 부품인데요. 이 부품들이 재활용이 안 되고 매립을 합니다. 매립지예요. 태울 수도 없고요. 환경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가 버려지긴 하지만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소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가방, 신발, 지갑 등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려웠죠.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위 리사이클링하지만 이거는 업사이클링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틈새 정도 파가 오는 것이 업사이클링 아닌가 하세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시청자분이 사업할 게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데요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배경을 하실 것 같아요. 창업하게 된 계기 어떤 거 있습니까? 창업에 대한 계기는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을 했다면 학교 다닐 때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때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어떤 걸까를 고민을 했을 때 지금의 아이템이 제 논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한 이 논문을 창업으로 이어간다면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가장 많이 연구했으니까 네. 그래서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 또 논문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는 컨셉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개인의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는데요. 네. 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연구에서 좀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셨다면요. 아까 논문 얘기도 있으니까 잠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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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공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기업이 소득 위주로 성장하기보다는 반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가 더 지속적이고 더 건강한 회사다라는 철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이 그러한 것에 가장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 비해서 시민의식부터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학교도 나오신 학교도 굉장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학문을 특별히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특화되어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도 왜 사회적 기업 이렇게 다 폐지, 폐가죽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기업을 이렇게 창업 보셨을까 하는 측면은 아마 시청자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점은 우리가 보면 이제 폐가죽 이렇게 보면 새 제품을 만들면 원단 쫙 입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가방이면 가방이 이렇게 하나 만들게 했습니다. 이 폐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사용했다 하니깐 원단도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폐가죽에 맞게끔 제품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회사, 패션 회사와 차이점은 원단을 구매해서 하지 않고 구해서 쓰는데 구해서 쓴 게 또 큰 원단도 아니고 다 자투리라는 거죠. 저희가 가죽을 수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폐차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가죽을 수거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차가 태어날 때 생산될 때 똑같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가죽 폐기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자투리, 근데 이제 이것들이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색상,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화에 맞추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이것을 대량 생산화할 수 있는 상품화에 맞게끔 소재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적 기업 선택하고 또 이게 폐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사이클링한다 하더라도 신장하는데 기업이 얼만큼 빨리 성장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입견적인 측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빨리 성장하겠느냐 아무리 좋은 쪽에 사회적 기업에 성장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한국에서 보면 사실 영국과 달리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아데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 성장이 사실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고민을 한 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못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소비자도 제품을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는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데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회적 가치는 내부적으로 이루어내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어필할 것은 제품밖에 없다. 제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선택을 받는다 해서 창업하고 정말 오랜 시간 제품 개발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면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돼서 성장을 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네. 이거 두 개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서류 가방과 여자용 크로스백인데요. 처음으로는 자동차가 생산될 때 나오는 가죽 자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 한 대의 고급차 기준에 소가 한 10마리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는 3마리 정도밖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네. 왜냐하면 천연 가죽 특성상 흉터가 있을 수 있고 주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동차에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차체 불량이 나기 때문에 버려지는 가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죽을 수거하거나 아니면 폐차 같은 경우는 폐차장에서 가죽을 뜯어와서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할 때는 저희가 특별히 화학 세제를 쓰지 않고요. 천연 세제를 자체 개발한 천연 세제를 개발해서 냄새나 얼룩 때를 제거해 주는 세척 과정이 있습니다. 세척 과정 후에 코팅을 해서 저희가 분류를 다 해놔요. 사이즈별, 색상별, 패턴별로 분류를 해서 이 소재가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남자 서류 가방과 여자용 크로스백인데 특징은 튼튼하게 만든다는 점. 저희가 버려지는 거를 버려질만한 걸로 만들면 안 되고 버려지는 소재를 썼으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곳은 이제 4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장인분들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려진 재료를 더 멋지게 새 제품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방 하나 만드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한 개가 보통 이제 저희가 생산될 한 번 텀이 보통 패션 회사들이 3주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는 한 4개월까지 재료 준비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원고를 딱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직접 설명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이 BTS가 선택한 제품이라면 요즘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궁금증이 저보다 더 올 것 같아서 최 대표님한테 먼저 이렇게 제품 설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BTS가 선택한 제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BTS가 선택한 제품이라 하니까 사회적 기업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지 이런 걸 아주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 필요하지 않더라도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 특별히 배경이 있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죠. BTS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광고를 해주신 거는 아니고요. 실제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희 제품을 갖고 다니는 게 사진으로 한번 게재가 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제 쓰던 사진이죠. 저희 제품을 쓰던 사진을 올리면서 이 가방이 뭔가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저희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창업하고 사전에 최 대표님이랑 모하덴이랑 아무런 교육이 없었는데요. 네, 없었습니다. BTS 분들이 보면은 의외로 이제 많은 걸 살 수가 있고 협찬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게 여기에 담긴 스토리를 집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다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온라인에 올려면서 기사화도 한번 댔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BTS가 정말 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BTS가 이렇게 단순히 세계에서 인기머리 이렇게 하는 것에는 그건 나름대로 배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 이렇게 미국의 현지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B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입을 얻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많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토리가 맞아서 아마 모하덴 제품을 아무런 사진에 연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좋은 선택을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이제 모하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알고 싶어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좀 조금 알고 갈게요. 기업 내부적으로도 아마 궁금증이 시청자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방을 만드시든 이렇게 하시는 분 포함해서 이렇게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 대표님이 어떻게 운영하실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미션이 가장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change useless to useful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소재를 버려지는 소재를 가장 뭐 쓸모있음으로 만든다라는 이제 외면적인 표현보다는 그 안에 사람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돌리는 과정 소재보다도 소재를 돌리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사회 배려 대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고용을 해주면서 이분들을 더 유스플하게 더 쓸모있게 만드는 게 이제 기업의 이념이고 미션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업의 그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이런 측면과 컨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 대표님의 공부하신 것 기업을 엠버디드시 채화하실 것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혼연이체가 돼서 지금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그 성격상 보면 정부든 뭐든 이렇게 좀 또 정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지원군이라랄까요? 지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항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덴이 창업 후에 꾸준히 잘 성장을 했는데 이게 저희만 잘해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창업 초기에 대기업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기업의 도움이라면 어떤 측으로? 창업 초기에 SK이노베이션에서 지원을 받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투자자금? 마케팅에 대한 역량 이러한 것을 프로보노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재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서 좀 성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기업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창업 기업, 스타트업, 젊은 창업 하면 되게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러한 기업 문화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기업 문화가 경력 단절 여성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고 싶다 하면 그분들의 업무 환경을 그분들에 맞게끔 완전히 변화를 시켰습니다. 재량 근무로 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자택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집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게 자택 근무지만 재량 근무는 그런 것조차 상관없이 재량으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게 재량 근무인데 이러한 근무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업 문화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힘을 낸다는 거 좋은 음식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사실 상당히 돈독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깜짝을 냈습니다. 여기 50회 이상 출연한 기업들이 기업 문화 하면 기업 문화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향차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다들 훌륭하시지만 근데 또 이 모화된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특혁에 또 한국 사회에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거치장하는 것 거치장하는 것 이런 것 이게 이제 문화에서 거치장하면 가장 부자연스럽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알고 싶은 게 일반 기업들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그때그때마다 이게 위기사항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목적을 부합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식에 눈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윤만 극대하면 또 브레이크로 걸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 더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그게 위기순환이고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업은 어찌 됐든 이윤을 창출해야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만 고민해서 활동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15년에 창업을 해서 17년도에 제품을 거의 한 2년 만에 제품을 내놓은 거죠. 창업 후에 그 전에 중간쯤에 16년도쯤에 사실은 제품을 한 번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내놨을 때 판매는 됐지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가치 추구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를 모두 다 중단을 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더 판매로 가면 우리는 일반 기업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나를 믿고 조금 더 연구를 하자 해서 그 이후부터 1년 반을 더 저희가 연구에 매진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죠. 회사가 돈을 안 벌고 더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함께 도와줬던 친구들이 믿고 같이 따라왔던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간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궁금한 사항이 아무래도 업사이클링이나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유통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사실 백화점 러브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편집샵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편집샵 등을 통해서도 백화점 16군데에 납품은 되어 있고요. 자체 매장도 면세점까지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쇼핑몰도 있고요. 그래서. MD분들이 매번 새로운 상품 좋은 자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맞는 제품을 찾아 다니시는데 저희 제품 보시고 이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싼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백화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안 합니까? 온라인 판매라든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해외 주문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판매를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못했던 거는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게 어떻게 그럼 가방으로 만들어졌을까.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난 직접 와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으로 정보만 보고 매장으로 오히려 와서 보통 회사는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싸게 결제를 하는 건데 저희는 반대로 온라인에서 보고 매장으로 와서 직접 만져보고 원하는 색상 골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온라인 비중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많은 조금은 독특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도 판매를 어디서 할까 그것도 궁금해했던 사항인데 의외로 그런 변화는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없군요. 제품만 잘 만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시정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모하덴이 보여주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한 번은 어필이 되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어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도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써더라도 제품이 질이 나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역시 모하덴이 빨리 성장한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잘 해보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건 나름대로 간헐적으로 글로벌 계획이라든가 온난화에 진출했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하덴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먼저 고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판매가 현재 지금 매출의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데 15% 정도 차지하면 굉장히 큰 건데요? 아직 매출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독일 베를린과 미국 서부의 LA나 샌프란시스코 이 두 곳에 미국과 독일 이 두 곳에 매장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까지 다 세워놨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이렇게 성공해서 업사이클링이든 리사이클링이든 이렇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리 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선두격으로 좀 해서 지금 한국이 지금 이제 팔로우 따라가는 데에서 뭐든지 좀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좀 그런 점이 세계를 좀 지배하는 이런 쪽 저희를 통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두가 돼서 다른 저희 같은 팀들이 계속 발굴이 돼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해나가는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또 한국의 특성에 맞게끔 한국에 지금 부전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데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모화된 것처럼 그것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을 좀 방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계층 간에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데에서는 세계로 나가야 모든 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하나의 벤치마크 기업이 아닌가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좀 희망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제목이 혁신성장 코리아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최 대표님이 모화된 이렇게 읽어오는 이런 것이 하나의 하나하나마다 혁신의 과정입니다는 지금 혁신성장이 뭔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제 사회에 얼마나 이로운 활동을 하냐가 사회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아니면 획기적인 발명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혁신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회에 얼마나 더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어떻게 이외 관계자들에게 좋은 사회적 가치를 환원을 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아까 많은 지원군 지원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아무래도 사회적이 이렇게 지금 최 대표님과 모원인이 갖고 있는 임직원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런 쪽은 해결해 주십사 이런 쪽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저 바람입니다. 저는 정부에서는 사실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잘 성장을 하거나 유지는 할 수가 있겠는데 지원이 끊기고 나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문제는 기업이 고민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성장을 너무나 사회적 가치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끊기고 나서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무너지는 걸 사실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회사가 못해서도 아니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도 아닌데 이런 균형적인 성장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보다는 기업들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또 지금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이 방송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시고 또 회사 성장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마쳐야 될 시간에는요. 이 질문 제가 드립니다. 최 대표님의 개인적인 어떤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회사 자체의 어떤 기획 같은 거 또 앞으로 일정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로부터 약속해 주시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모델의 제품을 사실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사회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성공하기를 저와 시청자분이 같이 이렇게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자리 이렇게 나오신 데에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아단의 최희원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아단의 성장과정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이 관심 속에 성장했으면 한다 하는 것을 진행자의 마지막 바람을 시청자에게 전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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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